하나, 둘, 셋,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우와! 대박. 하나, 둘, 셋. 53.1. 53.1. 53.1. 테니스를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. 악녀 꼴찌를 한 우리 최기환 아나운서와 김현숙 주부님. 이 두 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? 바로 근육. 근육. 그래서 고중하 선생님께서 팔뚝살 꽉 잡아주는 근육 단련시켜주는 운동을 준비를 해오셨죠? 네, 준비했습니다.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동작인데요. 제가 여기 페트병, 작은 물병을 갖고 있는데요. 양손을 바닥가 평행이 되게 벌려주시고요. 손바닥을 위, 아래. 위, 아래. 아주 편하죠? 이렇게 뒤집어주기만 하면 돼요. 위, 아래. 위, 아래. 그런데 이거를 그냥 힘없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저항을 주듯이 우리 팔뚝 안쪽에 자극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계속해서 반복을 해 주시고요. 팔뚝살이 벌써 뻐근한데요, 지금. 네, 네.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그냥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사실 운동이 잘 되지 않아요. 쭉 펴야 되는 상태에서. 네, 일자로 딱 곧게 팔꿈치를 펴셔야 우리 팔꿈치 관절과 어깨 관절 사이에 있는 우리 팔의 근육이 제대로 운동이 되고 이 부분에 살을, 군살을 빼실 수가 있습니다. 땀 나네요.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요. 그렇죠. 보통 팔뚝살 운동하면 이두박근 키우려고 이렇게 들잖아요. 그렇죠. 이거랑 또 다른 근육이 사용되는 느낌이 들어요. 그렇죠. 이게 효과를 보려면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. 그럼요. 일주일에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? 우선 하루에 적어도 5분은 꼭 하시고요.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인데 사실 뭐 매일 하셔도 사실은 문제가 없겠죠. 그리고 5분 정도 하시면서 조금 땀이 난다. 이 정도 강도가 될 만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근육을 단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 섭취를 해주는 거거든요. 그런데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들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팔뚝살 찌는 원인부터 또 쏙 빼는 비법까지 알아봤는데요. 제가 팔뚝으로 이행실을 준비했는데 그 유행이에요 이행시가. 자 오늘 좀 띄워주시죠. 팔 팔뚝살 이젠 뚝 뚝 뚝 뚝 뚝 띄워주시죠.